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짠! 한 장으로 실리콘 누브라라는 제품입니다. 누브라인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가슴꼴만 모아줄 뿐만 아니라 윗가슴까지 풍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착용을 하고 타이트한 나시를 입어준 모습입니다. 다른 누드브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 같은 게 있어서 이런 타이트한 티셔츠나 나시를 입었을 때 여기 좀 볼록하게 티가 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라인이 없기 때문에 티가 하나도 안 나죠? 확실히 가슴꼴이 생기고 윗가슴까지 모아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한 장으로 실리콘 누브라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커플 캔디샵에서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착용하실 수 있는 착용법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서 착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